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내 삶이 참 자유롭다 이렇게 산다면 내가 무엇인가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느낀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나는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다 나를 억누른 뭔가 있다 내게는 뭔가 멍해가 있다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끙끙 알면서 무엇인가에 눌려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찾아서 그 자유를 되찾으면 정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한 흑인 할머니가 두 손주를 데리고 미국 문서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흑인 할머니는 문서보건소에서 한 곳에 딱 머물더니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 손주가 무엇이 써 있길래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1863년 1월 1일에 선포된 노예 해방선을 주후 1863년 1월 1일 0시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노예는 영원히 자유합니다 이렇게 법조문으로 링컨 대통령이 선포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 할머니는 그 손주들과 함께 그 선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어요 남부 미국인들 백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다 한두 명씩 노예를 갖고 있었어요 400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죠 그러나 북편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별로 노예가 한 1%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영양하에서 이 노예를 어느 정도는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나 남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이 노예가 없어지면 당장 사업이 안 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장사가 안 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부 지방에 사는 한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북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예 해방전쟁이다 아니면 노예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다 누가 이기느냐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 미국 사람이 그 흑인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북군들과 남군이 63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남부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20대에서 40대 사이에가 근 30%가 세상을 떠나서 남자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북쪽에서는 3명 중에 5명 중에 1명꼴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희생이 큰 전쟁이었어요 이와 같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전쟁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강한 자가 자유를 억누르고 있으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가 누르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억압을 이겨야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863년 1월 1일부터 흑인에 대한 해방이 선언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흑인이 완전히 자유암을 입기까지는 수년 수십년 백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백년 이상 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흑인에 대한 차별 그것이 어쩌면 지금도 계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뭐 경찰에 총에 맞아서 죽고 목에 질식해서 죽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참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에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이번에 선출된 것도 사실 흑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서 우편 투표가 처음에는 밀렸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번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대선에서 승리가 선언이 되고 이미 선교 결과는 끝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거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자유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서 쟁취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했던 일은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와 대접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가 싹 지불됐다 아담의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인류의 죄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으셔서 이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정죄된 것은 다시는 묻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더 이상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집어넣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해방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한 자유함을 입지 못했던 것은 첫째는 뭐냐? 뭡니까? 그것을 위하여 그 자유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노예대로 살면 밥도 먹여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좀 군력적인 건 있지만 이게 그것이 이제 길들어진 거예요 길들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면은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마귀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비극이고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너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때부터 가난을 차지하기 위한 피 튀기는 전쟁과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이 시작이 무엇과 정쟁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불법적으로 전보한 과거에는 법적이었어요 마귀가 당연히 우리의 죄를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주장하고 노예와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제함이 없어요 율법의 그러한 정제하는 조문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다 이거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해방이 됐고 우리는 진정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각자들이 흑인이 1863년 1월 1일 날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자 어느 시기에 어느 년도에 각자의 그러한 피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해방선언을 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공정한 권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또 그 권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찾는데 그냥 지쳐버려 에라 모르겠다 누구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데 인생은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내 자신을 지었자고 이게 뭔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이러한 싸움 내면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1775년 4월 23일 날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미국의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미국인에게는 자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 자유의 보류 아닙니까 자유의 보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 차지한 자유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얼마나 참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유롭게 하고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왔다 이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성령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내 삶 속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아직까지 육신의 정력이 살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가지 세속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매초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신갑주를 이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찾으며 좀 자유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제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청년이 술취함과 마약에 그냥 중독이 되어서 인생의 바닥에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독?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약 중독, 술 중독, 수면제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게 물론 많고 적음이 있지만 일단 중독에 사로잡힌 걸 반복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금단현상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도 다시 그냥 거기에 취해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그 청년이 결국은 마약으로 구속되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전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하고 지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중독에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감옥에서는 마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 전도하는 전도대를 통하여 그가 회심하고 철저하게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을 나와서 그는 정말 전도하고 간증하고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냥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단 한 번만 그러다가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경찰서에서 또 도망을 쳐서 차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이제 또 감옥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이거에서 해방이 돼야 되지?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또 이래야 되는가?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풀려나와서 그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로 마약에 중독,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역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제는 좀 자유함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수시로 끊임없이 그러한 중독성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 마약에 대한 유혹이 알코올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사하고 홀로 혼자 있는 것을 또한 피하고 그래서 이 독일말에 핥으라고 하는 그 H-A-L-T 스탑이죠 멈춤 그래서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네 가지를 그는 항상 생각하고 산다고 해요 첫째는 H-Hungry 배고프면 안 돼 너무 배가 고프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A A가 뭐죠? 네? Angry 여러분 잘 아시네요 A, angry 화내는 일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게 되면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런 것에 그냥 A 절제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L 뭡니까? Lonely 외로우면 안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까? 모여 있을 때 서로 건면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복도다 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T 뭡니까? T 뭡니까? Tionist 여러분 참 잘 아시네요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너무 지치도록 일하지 마세요 그냥 번아웃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차치 잘못하면 또 나가 떨어져요 다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네 가지의 환경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이기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약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술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미혹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쇼핑 그냥 계속 매일 쇼핑만 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쇼핑 중독된 사람이 예외로 많아요 거기에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터넷 중독 아니면 뭐 게임 중독 아니면 무슨 뭐 뭐 야동 좋게 말하면 야동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게 예상외로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중독으로 몰고 가고 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거냐 의학적으로 봐도 이 게임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뭐 이것이 뭐 인터넷 중독이든지 다 모든 중독은 뇌 속에 있는 그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을 주관하는 부위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전두역 피질 여기서 모든 판단과 분별이 일어나는 분별력의 그 중추 여기가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위축이 될까요? 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술 중독이든지 인터넷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모든 중독으로 인해서 잠시의 쾌감을 일으키는 그 중추는 혈액순환이 벌겋게 잘 된 동시에 다른 부위 전두엽이나 기억력을 주관하는 뇌의 해마라든지 이러한 부위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독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되면 공부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치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나중에 치매가 많이 걸리느냐 바로 이러한 쾌락중추가 발달은 했지만 그 외의 뇌에는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 동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절제가 몇 번째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네 번째예요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절제 셀프 컨트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정력적인 욕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차단시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내부에 있는 모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바로 무슨 역사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눈으로 보기에는 다 말자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진 거 보세요 아니 그 유명한 이러한 유명인들 많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거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낙마되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려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하는 것이 뭡니까? 도적질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러한 우리의 악한 악습에서 죄성된 이러한 타락한 습성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함을 입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지체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은 그 사도 바울의 고민 그 이상으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어쩌면 이러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론피가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고 성결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과거에는 때가 묻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잘 양심이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먼저 우리의 양심이 크리스도의 보배론피로 깨끗함을 입는다 히브리서 9장 14자리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야마 흐뭇는 자기를 들이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양심이 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는 누구도 억압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억압을 못해요 강제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강제하지 못해요 물론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양심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들리는 안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생각해봐 그 일을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에 거슬려서 에이 한 번만이야 조금 가만히 있어봐요 나를 괴롭히지 말고 좀 이것만 하고 나도 사람인데 조금만 봐줘 양심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양심의 소리가 또 그 일을 해가면 소리가 좀 적어져요 양심이 풀이 죽어 그러다가 점점 안 돼 그러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 화인을 맞아 양심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로 남불이 되고 초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후한 무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심을 악한 자에게도 양심이라는 건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형통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10편 1편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타락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참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도록 회개해야 돼요 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 우리가 회개하고 시침을 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세마포를 빠는 그러한 회개의 심령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하여금 죄인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 이것이 바로 자유의 비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말이에요 자유한다고 목장을 떠나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와 늑대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은 목장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목자가 있는 곳에 거하여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크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이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는 자유가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적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남유다는 그랬고 아시리아 50년 동안의 아시리아 포로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으로 저희들을 마음속에 누차 누차 경고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여 누차 그들이 회개하고 목이 고든 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올 것을 그토록 울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며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어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 결과는 비참한 노예 생활로 그들의 인생을 마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주시는가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자유께 하시는데 고린도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합니다 야호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 추력기 20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세 번째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한 번 대인 유대인들은 바벨런 포로에서 70년 동안을 그토록 고생하면서 겨우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예 야회라는 그 이름이 사라졌어요 왜냐 너무 두려운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 망령된 행동을 심판받을까 봐 그들은 두려워해서 아예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를 거부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도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쿠리오스 그게 바로 헬라어적인 아도나의 표현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염이 있느냐 자 이 주라는 그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한 제3위 되신 하나님이여 같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을 성전삼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섬기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속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성령님이 된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은 바로 자유하는 영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제3이 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의 삶속에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르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꼭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물론 그런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요한도 다니엘도 죽은 자처럼 넘어져서 천국을 갔다오는 그런 역사 사도바울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조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우리가 간구함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초청하지 아니하면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 언제 나왔어요 바로 그 전에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받기를 간구하라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뭘 또 간구합니까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갈급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영이 성령에 충만 받지 아니하고서 우리의 영이 매우 가라운 겁니다 메마른 거예요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 되고 성령의 생수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뱃속에 강물처럼 흘러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물 안에 성령의 침수되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모든 절제와 인내와 경건함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성령과 기름붓듯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예수 크리스도께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늘 강구하고 받기를 원하고 추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삶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치유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강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첩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 첩경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는 공부를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간의 교육이나 인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강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전도할 때 성령을 받고 전도했느냐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5천명이 회개하는 그래야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멍해가 부러지는 것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이 어깨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짐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짐 질병의 짐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의 이러한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갈급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너 내 멍에를 메고 나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어렵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어떻게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 신앙 자체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강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받았을 때 우리 군대가 일본을 무너뜨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해방을 받았을 때 흑인이 폭동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너의 제도를 파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죄사함과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표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태도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결케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변하자 그럴 때 내 삶이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마치 돛담배가 돛을 올렸을 때 성령의 바람 바람이 불어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함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 닥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충원합니다